2월 12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21장에서 27장까지 건강한 삶 살아가기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26장의 말씀을 잠시 읽고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입니다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세운 귀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개명을 그대로 밭으로 지키며 나는 철 따라 너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둬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분히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백 명이 너희 다섯 명에게 쫓기고 그들 만 명이 너희 백 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레위기 두 번째 부분이었죠 11장에서 27장까지 중에 20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일단 열심히 앞서서 항상 바른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모든 것이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10개 명의 1에서 3개 명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서게 하는 그런 일들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게 1장에서 10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족속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창조주로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렇다고 종교적인 법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함께 사는 백성들이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주의에서도 말하듯이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규율이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우리가 지금 내 위기를 직접 우리가 펴고 살펴보니까 어때요? 종교적 규율이고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 받고 받지 않고의 문제와는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 집을 떠나서 자녀가 좌취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집을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먹을 것을 준비해 가져다가 주시고 항상 생활할 때 라면만 먹지 말고 건강하게 꼭 밥 챙겨 먹고 잘 챙겨 먹어라 걱정하시는 것처럼 래비기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율법의 이야기가 그 시작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자녀들의 먹거리부터 건강부터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보니까 출산에 대해서도 또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속죄의 삶을 통해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 방향에서 빗나가서 죽음의 지옥으로 가는 방향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래위기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16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가족을 파괴하고 영원까지 피폐하게 하는 그 세속적인 문화 그러니까 성적인 물라함이 없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먼저 부탁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회법도와 규례들도 우리가 살핀 거죠 특히 20장에는 전염병이 번지면 온 사회와 국가가 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를 결국 망하게 하고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서 재해야 된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 생명을 끊어야 되는 이유들을 말씀하는 걸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서 없애야 되는 그 이유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난한 일곱족족들 일곱족족들을 예로 삼죠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삶을 살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땅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까지도 일곱족족들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20장 22절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일러준 규정과 법을 그대로 지켜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법도와 삶의 규례들을 따라 살 것을 계속 재차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을 20장까지 우리가 살핀 겁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요 21장은 제사장들이 처신 규례였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레위자손 중에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만 이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는 봉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누구냐, 왜 그 사람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과 그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타이틀, 직함의 얽매임은요 세상과 똑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든 역할의 기본은 섬김과 희생, 봉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이 공동체가 함께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한 질서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런 역할을 만드신 거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누가 그것을 맡았든 그것을 감당할 때 바르게 감당할 때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모세, 아론, 어떤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역할이든지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든 섬김과 희생과 봉사라고 하는 한 공동체가 서로 함께 살 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 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니, 장로니, 집사니, 권사니 이런 타이틀에 얽매이지 말고 그 역할들을 주신 사명, 그 목적을 바르고 온전히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래위기를 통해 보는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죄와 화목죄를 드리고자 할 때 일단 백성들이 스스로 번제물을 잡고 또 각을 떠서 번자더니에 올려놓는 그런 과정을 돕는 거죠 그래서 각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행하는 것이 래위기의 제사장들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성막을 관리도 하고 또 백성들의 삶에서 율법을 따라 진찰하는 일이나 판결하는 일이나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들 이런 거를 함께 돕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속죄죄와 하목죄를 드리는 백성들의 경우 어떻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제사장들의 역할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마치 그들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는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이 상당히 거룩하고 특별해 보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비록 그 역할은 그가 맡은 사명은 단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는 대행자들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 같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그런 역할과 같은 좀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었겠죠 원하지 않아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목사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역할 속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보니 사람들은 그렇게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은 자들의 삶은 가능하면 어때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그런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 그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 이러면서 예외를 적용시키고 마치 신의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들처럼 산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되겠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또다시 그럼 각기 제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교인들의 행동과 말을 보고 어때요? 실망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저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거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이 우리를 불신하고 저주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을 맡은 사역자를 비롯한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보다 더 악랄하게, 더 욕심들었게 살아간다면 그런 종교적인 삶의 결과는 교회로 들어와야 될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백성보다 더 구별된 삶을 좀 살아라 그러니까 더더욱 말씀 그대로 다르게 지켜 순종하는 어떤 모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런 제사장들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혈통으로는 지금 아론의 혈통이고 그 중에 장자들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 앞에서 어떻게 더욱 확실한 순결과 확실한 말씀을 따른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고 그리 살아야 되는 거죠 보금은 말로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전하는 것이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각장을 살피면서 그 당시 방법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속에 의도를 발견하고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 제사장의 규례의 경우도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모범이 되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미야마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됐잖아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 된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적용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 지금의 성도들은 전부 다 목사와 똑같은 수준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만 거룩거룩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 보고 성직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집사나 다른 사람들은 속직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성도요 왕같은 제사장들 그게 성직자라고 한다면 정말 성직자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행동거지를 반듯하게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성도들도 지금 똑같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과거에 제사장들이 한 역할이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돕도록 돕는 역할이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성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있어서 뭐가 있어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우리보다 느끼도록 지체들을 섬기고 세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주도적인 성도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일대일을 하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서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의도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좀 여러모로 발달되고 과거의 어떤 그런 농업 위주의 삶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생업에 우리가 살아가는 바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죠 그 안에도 우리의 역할은 여전히 왕같은 제사장된 그런 성도들인데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 삶의 패턴들이 전부 시간적으로 너무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교회에 목회자가 세워지면 그 사람이 생업으로 인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눔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바르게 성경과 역사를 살피는 일에 전념하게 해서 목회자로 그들을 전문적인 사람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설교를 듣게 되죠 그런데 물론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조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무조건 이렇게 세워진 목회자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은 그건 교회 역할, 목사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바쁘고 분주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왕같은 제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가이드를 주어야 되고 또한 그래서 성경과 역사가 보여주는 그 믿음의 길, 부르심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서 그 성도 스스로 말씀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주도적인 성도가 되도록 돕는 게 목사의 역할이요,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거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21장의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거룩한 삶의 모범이 되라라는 거죠 이성 문제, 결혼 문제, 자녀 교육, 위생상 문제,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 등 범사의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로만 레위기의 율법을 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정말 빛이 되고 정말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늘 말하지만 이런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 성도의 권리와 책임,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이 큰 목적을, 이 안목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 거는 이건 차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장애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제사장된 그 삶을 이루며 비록 내가 장애가 있어서 저런 일을 하지 않아도 또 다른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군대를 갈 때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은 이건 차별이 아니죠 배려인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역할들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장입니다 22장에는 성물에 대해서 나오죠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 또 하나님께 받쳐진 음식을 누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걸 나눠줍니다 현재 우리들에게는 이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긴 해요 그렇지만 교훈을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을 제물로 드리도록 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시고 보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지 남는 찌꺼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참고하면 눈이 먼 거나 뼈가 부러진 거 그러니까 제대로 온전하지 못한 것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아닌 헛된 마음, 욕심, 대충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서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루에 시간을 드려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늘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쓰다 남은 시간 몇 분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도 온전한 예물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을 다 채우고 남는 온전치 못한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치 못한 것을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떻겠어요? 이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결국 그 고집스러운 욕심의 삶을 살다가 말라기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말라기 서일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더러운 재물들을 내 재단에 바칠 때마다 나를 모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더러운 재물이라뇨?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반문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값나가는 물건은 기꺼이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고 큰소리 칠 때마다 나는 모욕을 당한다 8절 너희는 눈이 먼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재물로 끌고 오면서도 그런 곳에 쓰기에는 아직도 성한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쫄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나에게 바칠 희생재물로 끌고 오면서도 너희는 그런 짐승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볼 것 하나도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선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너희도 그런 선물을 가지고는 총독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9절 그런데도 너희는 그따위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총을 입으려고 궁리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따위 선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는 지금 말라기 다시 말해서 구약의 문이 결국 막혀지는 닫히는 그때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다루는 래위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어지는 시작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말라기에 결국 이게 문이 닫히는 이 문이 닫히는 이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한 명령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성도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보여서 지금 세상 사람들을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자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외면하고 자기 편리와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금 죽음의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켜서 살게 한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이 어떻게 돼요 이집트에서 죽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장소에서 가난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새 속에 물들어 죽음으로 가는 꼴이 된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게 하고 그 말씀이 주도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삶의 곳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우리로 하여금 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22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흠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재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기억하게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드려지는 물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회,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와 같이 자본주의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는 상당히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와 같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결말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장입니다 23장은 절기에 대한 겁니다 각 절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언제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에 정리한 게 있으니까 읽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절기들은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나 또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날들입니다 안식일을 비롯해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과 같이 이런 절기들을 만드는 것은 역사적 사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은총 온전한 도우심들을 어떡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지 말라라는 거죠 사람은 망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절기를 세워서 기념하고 기억하게 해서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게까지 하셨는데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떡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도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세계 속에 공포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 글로 기록이 되어서 문서로 보관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록된 것이 지속적으로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보관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변질되지 않고 지금 전해진 거고요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의 산 언약업으로서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귀례를 따라 지키면서 후손들에게 이런 명절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의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떤 거예요? 사건은 한 번이고 그것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영원히 잊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말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지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기적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도 있죠 우리 기대는 늘 기적에 기적이 더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거지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역사 속에서 매번 그냥 홍해를 가르고 그런 일들을 자꾸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비록 저들이 만든 저들의 실수를 하나님이 바르게 고치신 그런 일들이지만 이를 바르게 교육해서 그릇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절기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마음 늘 깊이 새기고 축복된 바른 방향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자 24장입니다 24장은 성막과 재단관리 공평과 정의에 관련된 거죠 성막 안에 있는 촛불과 향단 그리고 진설병을 항상 잘 관리하도록 말씀을 합니다 성막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정하는 그것을 말하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중요성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촛불이나 향단에 이런 모든 것들이 꺼지지 않도록 밤낮으로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함으로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깨어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이게 부지중이라도 함부로 하나님을 욕하지 말게 하는 십계명에도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말씀하는데 이 서양에서 대체로 이 서양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주를 비롯한 이런 사회를 보면 어때요? 대부분 욕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인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월이 여기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욕은 성적인 어떤 욕들이 많이 있는데 신을 거들먹거리는 그런 욕은 없잖아요 근데 이 서양에서는 유독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는 욕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서양의 그 역사 자체가 성경의 역사를 근거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행동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것도 일벌백개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종종 말하는 동형 보복법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뭘 말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해서 죽게 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별로 죽은 거다라고 누군가가 또 거짓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것은 그가 이집트 사람의 아버지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라는 것을 공정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람의 사형에 대한 판결이나 재판에서의 판결은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현지인이든 결코 편견이나 오해 차별이나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편파된 판결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판결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더더욱 조심하고 신중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외국인들,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공평과 정의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공평의 법, 정의의 법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또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처럼 호주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사실 빈감한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의 약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는데 또 거꾸로 우리가 갑의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역시 소수의 외국인들,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 토지법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는 안식일, 월삭, 안식년, 희년 이런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가 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땅까지도 충분히 쉴 수 있게 하고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쉼과 휴식을 주는 그런 시간까지도 명하시죠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땅까지도 완전히 쉴 수 있게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안식년 그러면 목회자가 쉬는 그런 어떤 시기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땅이 쉬는 해를 안식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이용해서 살아야 되는 농부들의 경우 그래서 땅이 쉬는 동안 그들도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지는 안식년의 개념은 목회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정말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7년에 한 번씩은 그런 쉼과 회복의 시간을 그렇게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휴가다 이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문의 창조주로서 땅을 7년에 한 번 쉴 수 있게 해야 1년을 쉬게 해야 그 땅이 또 바른 소출을 내어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농부들이 더 잘 아는 얘기거든요 농부들이 이런 원리를 삶의 경험을 통해 알았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의식이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한 해에 농사를 쉬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책임지실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어려운 종교적 사회적 조건을 던지고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것은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완벽하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또한 이런 안식년이 7번, 7년씩 7번이 지나가면 49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되는 50년째가 될 때를 희년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더욱 특이한 경우인데 삶을 살다가 보면 이런 저런 사업도 하고 노력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땅을 팔아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심지어 종이 돼서 몸으로 갚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게 하는 거 그게 바로 50년째 되는 희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의 개념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실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땅 주인인 사람은 없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그렇게 보면 창조주신 하나님께 대여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땅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너나 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우리에게 맡긴 이런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맡긴 우리는 청주기적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땅을 부득이 팔게 돼도 그 땅의 임대기간의 가치를 적용해서 그래서 그 당시는 땅값을 계산했어요 왜냐하면 50년이면 다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땅의 사용기간이 얼만큼 남았냐에 따라서 그 땅값이 정해지는 그런 시기였었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땅을 팔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사람 삶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무슨 도박하고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 삶에 어렵게 됐을 경우라고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친척들에게 함께 있는 자들에게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첫째, 가까운 친척이 토지를 팔았을 경우 그 사람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친척들이 둘째, 친척이 노예가 됐을 경우는 돈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없이 죽으면 죽은 형제를 대내서 자녀를 낳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거는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이런 방법은 사실 우리가 이제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연결된 함께 살아가는 지체를 책임지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 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의도를 따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성도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이뿐 아니라 25장 전체여드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 44절에서 46절인데 거기 보면 마치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당연히 그냥 노예를 삼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근데 이전에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하려면 일단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인권존중, 생명사랑, 공평과 정의의 이 가치를 가지고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25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뭐예요? 인권존중, 생명사랑, 공평과 정의,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삶의 규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노예에 대한 개념도 노예라는 개념보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책임지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도울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25장까지가 율법인데 이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을 종교적 법으로 옥죄고 묶어두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존중받고 인권 존중받고 서로 살아가고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 함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가이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26장은 뭡니까?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죠 그러니까 여기 26장에는 상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5명이 100명의 적을 당해내고 100명이 1만 명의 적을 쓰러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반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 7반에 대한 어려움이 더할 거다 또 그래도 안 하면 또 더할 거다 또 더할 거다 4번이나 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사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알죠 불순종이란 자기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좋음은 그 쾌락은 잠시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7에 7배나 더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삶을 고집하며 살 때 회복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게 아니라 불순종과 교통법규를 위반한 그 길의 끝이 죽음이다라는 걸 그걸 경고하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욕심의 끝은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삶을 그렇게 고집하다가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로부터 돌이켜 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그 길로 불신께로 부신대로 나아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참된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26장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7장에는요 서원과 헌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칙을 만들 때 제 1장 총칙 1조 명칭 2조 목적 2장엔 회원 그래서 해안의 자격 의무 3장엔 임원 이런 식으로 왜 회칙을 보통 어떤 단체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맨 끝에 가면 모범 회원에게는 포상한다 무단결석을 세 번 이상 하면 제명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벌에 대한 게 나오죠 그래서 그 끝에 가면 또 부칙이 나오는데 부칙에는 뭐가 나오냐면 벌금에 대한 거 그 액수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그 회칙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에서 그러니까 돈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부칙에 나오는 사소한 문제라는 거 제일 쉬운 문제가 돈으로 계산되는 걸 거고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되겠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일 구덩이를 파고 다시 메우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못합니다 의미를 찾아야 보수에 연연하지 않고 보람된 일을 하는 게 인간이죠 마찬가지로 율법 내비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방법에 있어서도 돈이 매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건 제일 마지막 부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때요 제일 마지막 부칙에 나오는 돈 이 복이 가장 먼저 되는 그런 이상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잘 되돌아 봐야 됩니다 내 얘기에 바른 정신을 찾아야 돼요 이런 것을 제대로 공부해야 바른 성경의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똑바로 배우고 뚜렷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세대처럼 물질이 무조건 앞서게 되면 여러분 결국 자기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와 모든 국가의 삶이 엉망이 되고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신 이 레위기 이 말씀의 가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나는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성도로서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존중 생명사랑 공평과 정의의 큰 뜻을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의도를 살폈는데 지금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셨고 8장에서 10장은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이야기를 전제로 11장부터는 27장까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원리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삶의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오직 유일한 삶의 가치로 삼고 나아갈 바입니다 방법적인 것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스럽게 사는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분명한 의도를 알아야 되고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사실 풍성한 삶 건강한 삶을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상의 길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고요 결국에는 그 불순정하고 욕심대로 사는 길이 그 끝이 지옥으로 가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내 위기를 네 번에 걸쳐서 나누면서 정리한 이 사실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내용들을 수시로 읽고 묵상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 래위기의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을 잘 구분하고 바르게 분별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당시 지도자나 왕들, 리더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서 격길로 가지 않고 축복된 길을 걷도록 명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도 항상 이 말씀을 곁에 두고 수시로 읽어서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바른 생명의 길을 걸을 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기에는 빛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래위기를 읽다 보면 말투가 다 명령처럼 되어 있어 보여서 딱딱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는 거부 반응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들은 다 나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이라고 하지만 명령의 책 같지만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조물주에 그가 창조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가이드요 세밀한 매뉴얼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하고 차분히 묵상하며 읽어가기를 바랍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래위기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육관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축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래위기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래위기가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역사설을 공부할 때 그래야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그런 이유들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거고 왜 이 역사가 이렇게 혼탁스러워지는가 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가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래위기를 모르면 역사가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겠죠 전혀 가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래위기는 구약의 중심이고 오경의 중심이 되는 완전히 정말 성경의 중심이 되는 굉장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래위기의 중심성을 계속 말해오면서 이번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래위기에 대한 내용을 살폈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역사, 이 성경으로 이어지는 다음 주에 민숙이부터 살펴가는데 이런 역사 속에 왜 어떤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가 잘 살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민숙이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자꾸 흔들리고 조그만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까지 우리가 살핀 래위기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길과 사실 그 길을 주신 의도를 우리가 사실 모르기 때문이겠죠 다들 뭐 안다고는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른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역사를 보면 여기 신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았던 출애국 1세대들은 조상들이 만든 종교의 틀에서는 살아왔는지 몰라도 결국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도를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 명령들이 저들의 삶의 유일한 가치관이 되지 않았고 삶의 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기도 전에 쓰러졌고 들어가서도 결국 그 땅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없었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출애국 1세대들처럼 성경을 다 안다고는 하지만 그저 정보에 불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의 현상들을 분별하고 세계관으로 자리 잡힌 거룩한 세대로 서기 위해 얼마나 좀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각자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이 생명과 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소린 때로는 기꺼이 손해 볼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난 사람들과는 달리 천국의 주인처럼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다스리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난 것이 부럽지 않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런 결단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는지 잘 우리를 좀 되돌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아닌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따라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십시다 여호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게 잊지 마시고 주와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아갈 바가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과 진리를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고 둘째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이 내위기의 말씀을 차분히 살피며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안아서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옛 구습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실제로 이 시대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순종의 삶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변겠지 않는 성경으로 주심으로 하나님도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일을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 주님의 뜻이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복성하며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복성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하나님의 그 마음들 하나님의 뜻들을 마지막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 한 장 한 장마다 한 구절 구절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 것 우리가 되새겼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이런 분명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동안 이 말씀에 대해 무지했고 무관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며 종교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그래서 이 말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차분히 살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옛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새로운 시대 속에 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의도를 따라 새로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변개치 않는 성경으로 주심으로 하나님도 그 변개치 않는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주실 것이기에 나 또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기꺼이 나아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내라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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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